레인보우 솜사탕으로 드세요. 레인보우 솜사탕! 먹고자 하는 날이... 상 솜사탕이다! 요즘! 더 크게 해주세요, 제일 크게! 그래서..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자, 누가 먼저... 저요! 새우한테 줄 테니까 선택을 해. 음... 네가 먹을 건지, 환진이부터 줄 건지 선택을 해. 하나 빼줘야 되겠네. 네가, 내가 먼저 먹어. 뜯어서 같이 먹어야 해, 좀 먹어. 네가 형이니까. 다 됐어, 다 됐어. 야, 환진아, 네 머리 두 배야, 지금. 우와! 환진이도 솜사탕을 먹여? 그거 또 애가 달렸는데 어떡해. 아니, 안 주면 큰일 나요. 난리나, 난리나. 우리 애도 요즘 저걸 꽂혀서 저게 아마 진짜 폭탄이 하나 터졌을 거예요. 난리나, 난리나. 야! 야, 한 10분은 조용하겠다, 이제. 얼굴을 묶고 먹네. 얼굴을 묶고 먹어. 얼굴을 묶네, 얼굴을. 짠! 짠! 수염까지 또 놨네, 또. 짠! 어? 어? 천에..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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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... 안 맥히려고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저는 이제 밀다 보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랐어요. 그렇지, 모르죠. 아,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욕심은 많아서 그걸 다 먹겠다고. 아휴, 진짜. 그런데 그러면 여기 그냥 애들이 얌전하게 먹을 줄 알았어요? 맞아요. 그건 또 아니거든. 아니, 저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. 몰랐지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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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이거 알았어. 많이 잘 먹네 쟤. 쟤는 저 사진만 하네. 얘가 진짜 잘 먹는다. 쟤는 하정은데? 꼬꼼이야? 이리 와. 가서 닦아, 닦아. 가자, 가자. 이게 뭐야 이게? 급했어, 지금. 급했어. 급했어, 급했어. 아이, 아이, 아이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손, 손, 손. 아니야, 아니야, 손. 저럴 때 뭐 어쨌든 완력으로 좀 제압을 해야지. 저거 어떻게 뭐 달려가면서 어떻게 돼요? 저 때는 울은 소리 보다는 빨리 처리라고. 네, 맞아. 알아서 잘하네. 흔남이네, 흔남. 아이구. 흔남이네, 흔남. 흔남이네, 흔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